굿모닝 너네 비누 바꿨나 보네? 냄새 되게 좋다 나 우리 화장실 쓰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을 텐데 그런다고 안 쓰면 그게 오세아야? 2층 화장실 열쇠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? 하도 쓴 지가 오래돼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2층 화장실을 외부인 자꾸 쓰니까 지저분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앞으로 화장실 사용 후에는 문을 항상 걸어 잠그고 다니도록 하세요 키는 김 비서가 보관하도록 하고요 또 시작된 스테리 오늘 김글쥐 회장님과 미팅 몇 시였죠? 7시입니다 전 그럼 의뢰 미팅하고 그때까지 돌아오겠습니다 회의 준비들 빈틈없이 해놓길 바랍니다 어디 가십니까? 네, 어쩐 일이십니까? 바닥에 물이 샌다고 그러길래 수리하러 왔습니다 오우, 왜 이렇게 지저분해? 일처를 좀 깨끗하게 하지 못하십니까? 좀 치우면서 하십시오 아, 여기서 이렇게 시켜먹은 거 대표님한테 버림이 저기 적산인데 괜찮아, 일곱 시까지 오신다며 전 대표가 그렇게들 무섭습니까? 아, 무섭기는 아, 우리가 뭐 앱니까? 그냥 대표님 취향이 그러니까 그냥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아유, 참 아유, 참 시켜먹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저희가 안 먹었습니다 공사장님이 시장하시다고 해갖고 허우, 참 많이도 드셨습니다 그럼 전 다시 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, 아니, 아니 드셨으면 일처리를 깨끗하게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당장 치우십시오 아, 정말 아